정활이라는 신드롬을 일으키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배우 정우씨가 지난 한 주간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지난달 31일 한 매체의 단독 보도로 열애설이 알려지고 그로부터 5일 뒤에 또 한 차례의 열애설에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연이어 보도된 두 번의 열애설 때문에 배우 정우씨가 더욱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2001년 연예계에 데뷔한 이래로 정말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본인이 주인공으로 하는 그 드라마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복잡한 열애설의 주인공이 됐기 때문이죠. 지난달 31일 한 매체는 정우씨가 패션 디자이너와 2년째 열애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열애설의 상대는 그룹 디바에서 진희로 활동했던 가수에서 지금은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김진씨입니다. 김진씨 남자친구 있으시죠? 예쁘게 만나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열애설 보도로 김진씨의 과거 사진도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러나 정우씨 소속사 측은 열애설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정우씨는 오래전에 사귄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사귀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면 열애설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과거 연인 사이였다는 것으로 일단락된 김진씨와의 열애설. 그런데 뒤이어 배우 김유미씨와 정우씨의 열애설이 보도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약 1년 정도 열애를 했고 내년 결혼설도 나왔는데요. 김유미씨 소속사 측은 좋은 감정으로 알아가는 단계이나 결혼은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정우씨 소속사 측도 김유미씨와의 열애설에 대해 두 사람이 3개월째 좋은 감정을 이어가는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는데요. 지난해 10월 영화 촬영을 하면서 처음 만나게 된 두 사람. 열애사실이 공식화되자 김유미씨의 과거 발언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정우씨보다 두 살 연상인 김유미씨와의 열애설이 보도된 그때. 정우씨의 전 연인인 김진씨가 자신의 SNS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김진씨가 입장에서는 자신을 만나고 있을 때. 혹시 만나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서 본인의 SNS에 양다리라는 그런 어떤 통로를 하기도 했죠. 결혼 약속에 갑작스러운 일방적인 이별 통보라는 등 김진씨는 자신의 SNS에 헤어진 연인인 정우씨에게 전하는 듯한 글을 올리고 그날 삭제했는데요. 이후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은 김진씨.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도 밝혔습니다. 정우씨가 새로운 연인과의 그 열애의 출발선 상에서 자신에 대한 그 열애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섭섭함을 토로한 것입니다. 최근 한 드라마에 출연하며 화제를 모으고 포스트 하정우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탄탄한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정우씨. 2001년 영화 7인의 새벽에서 단역으로 출연하며 데뷔했는데요. 나 정말 심부름꾼이에요. 데뷔 후 12년 차 배우로 정우씨는 그동안 영화 18편, 드라마 10편 등에 꾸준하게 출연해왔는데요. 2010년 제47회 대종상영화제에서 신인 나무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장하겠습니다. 연이은 열애설 보도가 그를 더욱 주목받게 했는데요. 사실 열애설이라는 게 어떤 스타에게는 굉장히 득이 되기도 하죠. 특히 굉장히 무명의 스타가 단박에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데는 사실 열애설만한 것이 없다는 표현을 쓸 정도인데요. 세 사람이 다 엮여져 있는 삼각스탠들의 주인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본인에게 그래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는 우려가 됩니다. 연이어 보도된 두 번의 열애서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지만 기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앞으로 대세배우로 거듭나길 기대하겠습니다.